안녕하세요. 여미티비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신사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저의 경우는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들과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KT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여기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KT18대손 KT100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실까요? KT18대손 KT100을 찾고 있어요. 혹시 여기 어디 계신가요? 잘 찾아왔어. 내가 바로 이 KT18대손 KT100이요. 제가 바로 찾아왔군요. 이왕 왔으니 이 마을 한번 내가 소개해 주겠소. 같이 길을 떠나봅시다. 소개를 시켜줄 테니 같이 갑시다. 이리 오더라. 거 아무도 없소. KT18대손님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아 이곳에 얼마 전에 인터넷을 깔았지 뭡니까? 그래서 잘 되는지 확인차 한번 들러봤습니다. 줄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뭐예요? 아 저것이 바로 이 랜선이라고 하는데 이 랜선이 여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느릴 리가 없어. 너무 빨라서 인터넷 하기가 상당히 좋지. 이 랜선이 여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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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래 데이터는 잘 받았느냐? 응? 하하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데이터 정도는 보낼 수가 있지 그래 잘 쓰고 또 부족하면 연락 주거라 그래 알았다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데 누구랑 통화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또 요즘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누구랑 연애 중이신가요? 아 이 한국이 온 지 얼마 안 된 이 KT 윈슬릿이라고 혹시 그 타이타닉 보셨어? 아 그럼요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여주인공이 지금 내 여자친구 우리 KT 윈슬릿 데이터 잘 받았나 모르겠네 잘 지켜주고 있구만 그래 아이고 네가 아주 애쓴다 했어 응? 하하하하 여기는 또 무슨 일이신가요? 아 이곳이 바로 우리 마을의 기지국이요 기지국? 우와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을의 인터넷을 곳곳으로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장치도 완벽하게 마련을 해두었어 하하하하 포버리지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엄청대요 최근에 인터넷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기가 인터넷으로 모두 깔려쓰다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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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실 어릴 때 입양이 되었어 입양이 돼가지고 나의 국적을 찾다보니 아니 내가 KT 18대 톤이란 걸 알고 그때부터 한국에 정착을 해서 내가 이때부터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문화를 살다 보니 이 한국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았소이다 그런데 기가 진위를 내가 보고 이 공부를 자체적으로 습득을 하다보니 진이야 네 KT 크리에이터 채널 보여줘 KT 크리에이터 관련 유튜브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T 크리에이터는 제 삶은 한 번도 더 좋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유학 갔다 온건 자랑이 아닌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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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이 KT 김께서 한 번도 빠른 인터넷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곳에 올 때마다 이 어머니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어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다고 설레반기 마치시더니 이 빠른 인터넷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해서 제대로 된 오디션도 준비도 못하다가 그만 우주에 걸려 아이고 빠른 인터넷도 한 번도 못쓰시고 아이고 아이고 빠른 인터넷도 못 써보시고 아이고 지가 인터넷을 그렇게 쓰고 싶어하셨는데 아 아 아들로서 빠른 인터넷도 못해주고 아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KT 김 뭔가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이 동네가 아주 안전해졌소이다 아 어떻게요? 뭐 이유가 있나요? 내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 아주 치안이 많았소이다 그런데 이 마을 곳곳마다 KTIG를 깔았더니 이 범죄율이 0%가 됐지 뭐 특히나 여성들 집에 귀가할 때도 이 KTIG가 이 도심을 곳곳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 삥 뜯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응 삥 뜯겨보신 적 있으세요? 알겠어 데이터를 삥 뜯겨봤소 몇 기가 백 기가 아 어머니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께서 이 기지국을 어디 어디 깔았는지가 한 번에 나오는 이 대동 기지국 지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빠른 인터넷을 쓰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이 나만 행복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 이때가 바로 그 땅을 팔 때 기지국을 설치했던 그 호미들이라오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그리고 제주까지 부끄러우니 갑시다 에이구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 덥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내 야외활동목이라오 이렇게 한글이 딱 들어가 있지 않겠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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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청구청구청 그 DU 그청구청구청 되게 땀은 많이 흘리시는 거 같은데 땀이 아니라 눈물이요 이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우리 민족만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옆 나라, 뒷 나라, 모두가 이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너무 마음이 아퍼, 눈물이 아플걸이오.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 전통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기쁘요. 이 KT가 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랐던데, 오늘 그 역사와 전통을 알게 되니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서 이 KT를 설치하길 바라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인터넷 하러 한 분 또 놀러오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 가시오. 저런 용어로 남견네, 서비어 용어로 남견네, 서비어 용어로 남견네, 서비어 용어로 남견네, 서비어 용어로 남견네. 커피디님 오늘 취재해 왔잖아요. 어땠어요? 보고나니까. 우리 KT맥님 만났더니 어땠어요? 이거 언제 끝나요?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야 돼요? 지금 KT를 봤는데 KT가 너무 좋았고, 저 통신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신사? 할 건 하고 가야지. 시간 없는데. 시간 없어요? 안되겠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